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? 세상 굴리는 새끼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낸 말입니다 바로 정리해 오오 오랜만에 꼴통하나 그래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검거율이 이렇게 불어였대나? 우릴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아까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?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같이들 보여도 급이 달라 뭘 봐 인마 맥돼지같이 생긴 새끼를 진짜 내가 씨 선수들 깨워라 금고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규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나 타국간다 벽같은 빵 생활 맨정신으로는 힘들지 대한민국 전부 내 우려로 만들거야 이 놈의 교도소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그럼... 대학산 environmental 부담사기 신혜가